영국에서 물 건너온 찐 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토의 진짜 영국식 영어 찰가루 이영진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엄마는 여벌 옷 챙기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영철아 가디건 하나 챙겨가 밤에는 쌀쌀해 아우 엄마 괜찮아요 괜히 짐 대요 아우 그러다 감기 걸린다니까 낮엔 덥지만 여기저기 에어컨도 많이 틀고 밤늦게는 쌀쌀할 때도 있어 넌 맨날 늦게 들어오잖아 기운이 아리송하니까 그냥 가져가 연기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해요 미안해요 엄마 연기 처음이에요 감기 걸렸어요 아니 엄마의 권유 때문에 결국 여벌로 가디건을 들고 나오긴 했는데 계속해서 엄마의 말이 귀에 맴들더라고요 기운이 아리송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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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터 진영형으로 아리송해 입 표현 알려주세요 피터 쌤도 김밥 좋아하실까요? 연국에서는 소풍 갈 때 어떤 음식을 주로 싸가는지도 궁금해요 와 진짜 이거 나도 궁금하다 피터, 굿모닝, how are you today? I'm very well, thank you. How are you? I'm very good. Fantastic. I'm sorry for my acting. 엄마 연기 잘 못하네요. 근데 우리 엄마 똑같아요. 그 여버로 진짜 필수처럼 생각하고 저희 엄마도 그래요. 엄마들은 그래, 저기 추운데 반팔 입고 나가라. 믿는 엄마는 없어요. 그렇죠. 영국에 많아요. 영국에 대부분이에요. 알아서 하는 거죠. 그런 얘기 잘 안하니까 우리 엄마 제가 너무 약간 비난하고 불만 많이 있었어요. 어릴 때 다른 엄마는 안 그러는데 왜 엄마만 제발 한겨울에도 진짜 반팔, 반바지 입고 나가는 영국 애들 너무 많아요. 근데 저는 영국, 예전 책 봤는데 북유럽 엄마 이런 책 비슷한 거 읽었는데 북유럽 엄마들은 밥 먹자. I'm not hungry. I'm good. Fine. 오케이. 네, 그러면 저는 덜 힘드니까 좋죠, 엄마는. 그래서 배고플 때 같이 먹어야 되고 따로 챙겨주는 거 없다면서요. 네, 너무 냉정해요. 그러면 일단 김밥은 좋아하시나요? 김밥은 좋아하죠. 근데 저는 그 참치김밥 늘 주문할 때 참치김밥 하나요? 깻잎 빼고요. 늘. 깻잎은? 지금까지 깻잎은 조금 조금 낯설고 아, 근데 난 피트 이해되는 게 나는 깻잎을 한국 사람이니까 상추랑 고기 먹을 때 무조건 깻잎 먹거든요. 그렇죠. 난 김밥에 깻잎은 또 약간 난 그렇죠 그래요. 아우, 진짜요? 김밥에 그거 잘 안 어울리고 고기랑은 괜찮아요. 저도 그 참치김밥 한 번 드셔보세요, 여러분. 깻잎 없는 거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도. 각자 또 취향들이 있으니까. 그러면 영국은 김밥 같은 거 말고 샌드위치 사가나요? 무조건 샌드위치죠. 하고 훨씬 더 간단하게 그냥 피넛바터만 바르고 보내는 엄마들이 많아요. 정성껏 넣어서 안 해요. 그냥 대충. 토스트 해가지고 먹으라고? 토스트도 아니고 그냥 생빵에. 아, 진짜? 어떤 때 그냥 잼만 바르고 어떤 때는 진짜 그냥 마가리. 그럼 피터 엄마는? 우리 엄마는 샌드위치 사줬는데 저 너무 까다로워서 안 먹었어요. 그래서 저는 토스트데다가 베이컨 그렇게 먹었어요. 본인이 생각해도 피키? I was very picky. 지금도 조금 피키죠. 깻잎 빼는 거 보니까. 하지만 funny. 재밌잖아요. That's important. 자, 그럼 피터 함께하는 진짜 영국의 영어 온 의료받는 표현이 아리송에인데 일단 이게 한국어로 아리송에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해서 이게 좀 분간하기 어려운. 오케이. 이게 약간 날씨 아니면 기온 얘기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맞게 표현 가져왔어요. 그게 집중하면 돼요. 나는 사실 이 아리송에를 다시 말하면 좀 애매모호한 느낌이거든요. 오케이.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어쨌든. 아, 밤에는 쌀쌀한데 낮에는 또 덥고 약간 애매하다.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애매모호하다 아리송에 한번 어려운 단어 한번 해봐도 될까요? 어려운 거? 뉴욕타임스 한 번 꺼내보세요. 뉴욕타임스 하나 가도 될까요? A-N-B-I-G-I-O-U-S ambiguous ambiguous Oh, that's amazing. 이거 난이도 진짜 높은데요. 토플 3만 3체나 나오는 단어 옛날에 외워놨다는 거 이거 제가 왜 여러분 알려주는지 아세요? 제가 기분이 애매모호에서 Today I feel like a very ambiguous 했더니 정말 영어생님이 어디서 그런 단어를 외웠고 쓰지도 말라고 발이 앞지도 안 맞다고 그 말이 되게 ambiguous해요. 자기 기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It's very ambiguous. 아리송해요. 무슨 말이에요? 영어생님이 저한테 알려준 게 있었어요. 그럴 때 ambiguous 쓰지 말고 uncle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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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하지 않으니까 unclear My feeling is unclear 그것도 진짜 애매하네요. 그 기분 얘기에 그래서 오늘 아리송에 저는 준비한 게 unclear The temperature is unclear The weather is unclear So the weather is unclear 그거는 약간 미리 예상했을 때 아직은 정확하지 않을 때 더 맞는 것 같아요. Maybe next week the weather is unclear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근데 좋은 시도였어요. ambiguous은 진짜 여기도 쓸 수 있어요. It's a bit ambiguous 네 이제 토플 나라이긴 했는데 그럼 여기서 아리송에는 약간 왔다 갔다 얘기했잖아요. 그거에 조금 더 포커스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설마 Come and go 이런 건 없겠죠? Come and go The weather comes and goes 날씨 기온이 왔다 갔다 그렇게 지격하면 안 돼요. 그렇죠 이랬다가 저랬다인데 아 이 느낌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오늘 피터가 주는 표현은요 All over the place One more time, please All over the place All over the place All over the place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어요? 처음 들어봤어요. All over the place 할 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쓸 수 있어요. 일단 지격하면 여기저기 다 있다는 얘기예요. All over the place 이 place 장소에 모든 게 다 있다. 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서 뭐 한국의 커피숍 are all over the place All over the plac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상황에 어떤 방이 너무 지저분해요. 우리 애들 방 같은 경우 Your toys are all over the place 여기저기 뒤죽박죽이다. 뒤죽박죽이다. 이거 상황에 따라 쓸 수 있겠네요. 그래서 날씨하고 기온에 쓸 때는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뒤죽박죽 날씨 So the weather So the weather is all over the place Or the temperature is all over the place 이런 식으로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비 왔다 해 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. All over the place All over the place 기분 감정 가지고는 안 되겠군요. 얘기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제 기분이 애매한 것보다 갑자기 행복했다가 갑자기 슬펐다가 Ups and down Yeah, I'm feeling all over the place I think he's all over the place 약간 어떤 사람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잠깐 괜찮았다가 옹옹 울다가 다시 막 웃고 그 사람은 딱 all over the place He is all over the place 여러 상황에서 업무고 있는 표현입니다. 좋아요. 유용해요. All over 모든 거에 over 넘어가 있습니다. The place Place 여기서 place 스펠링은요? P-L-A-C-E Place 우리 흔히 말하는 장소, 그죠? 모든 장소에 다 있다. 그죠? 자, 피터의 진짜 영신영어 이영진님 의리주신 영어 표현이 아리송에 이거를 아,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뒤죽박죽 다 있다. 어떻게 한다고요? All over the thing 땡이들과 단어 샵 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곤란은 무료입니다.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. Have a great day. Bye-bye. Bye-bye. GRANTS